어디 보니? 자신들 셀카 주고 가신 분들 와 선물 감사합니다 내꺼야 너 어디 보게 해버린다 내꺼야 아니 내꺼야 이거 뭐냐고? 아니 이런 오늘 토킹 스튜디오야? 이현이 오늘 토킹 가봐야? 이현이 오늘 토킹 가봐야 얘들아 지나가자 엄마한테 해줄게 자기가 오늘 라면도 못할거야 나 아까 진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지 제가 라면도 잘했어 내가 라면도 말하자마자 내가 라면도 잘했어 내가 라면도 잘했어 연희가 가야지 자 단체 포토타임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도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저 그냥 아 여태 똑같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애글랜드 애글랜드의 옷이 가 언제쯤이라뇨 언제쯤이라뇨 너무 오래됐잖아 왜 이렇게 됐어 왜 된거야? 이유가 있어? 아 그걸 아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누구야? 볼 수 있지 그게 완전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크한 코드 시작 어떻게라 시크한 건데? 그냥 노려보면 돼 근데 졸려버리면 안돼 근데 그룹 뜨면 안돼 그룹은 안되고 졸려버리면 안돼 너무 어려워 실력 검색 실력 검색? 실력을 검색해? 아 실력 검사 아 실력 검사 아 미안하다 이거 실력 검색 실력 검색 실력 검색 좋아 잘 몰라 이제 친구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거 아 아니 이게 이거 잠깐만 저 어떻게 하는 거야? 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따로인데? 그대로 그냥 야 딱지 일어나 조심해 지내야겠지